우리 봐주세요 그런데데데데데 가방을 꽂혔다 야 이게 근데 고기 지동이 좋네 고기 지동이 고기 지동이 고기를 바른 고기를 바라보던 고기 지동이 고기를 바라보려고 고기로 профессион할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애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렇게 한번 봐드릴게요 수압했을때 수압이 때문에 이 문제를 다 수압했을때 저희들이 다 먹으면 진짜 내가 다 한 3만원 정도 사는게 있네 수압했을때 수압했을때 물고 왔나 여기 몇점이 들어와? 6시? 그래 몇시? 몇시? 가족들은 잘 먹이잖아 어? 모르겠어 가야지 이거 가방이 되잖아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